자 데뷔 스피트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자 이제 달려봐야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지민 선수의 가드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민 선수의 운세가 좀 던쳐지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아 저도 지민 선수 걸려고 하는데 보아 거 걸면 안 돼요 리삼님 네? 네! 이걸 감제로 간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박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두 선수들은 자신의 색깔이 확고한 플레이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민 선수는 단단한 플레이 위주로 적절히 원잽과 플라잉으로 끊어주는 모습이 와! 방금도 원잽으로 끊어보려고 했는데 흑봉으로 잘 건졌어요 평범에서 사실 제일 좋은 부분은 흑봉이다 그렇습니다 킥쿡은 패치가 돼가지고 한 손 내려왔거든요 흑봉 보다도 근데 원래 네 원래는 좀 더 좋게 전통해 항상 예 노멀 히스테시 흑봉이니까 그렇죠 깊은 역사 네 깊은 역사 그렇죠 와 울음단순이 가드를 당했는데도 자동을 부어 붙었구나 자 레드 바로 썼어요 와 종북 호보 와 우중 부어 굿 와 과감하게 보여줍니다 과감해요 이게 종두파 품십니다 부위치 팜빵 이제 헹신은 약간 짧았어요 앞무릎 나락 나락 타이밍 예술이었어요 나락을 맞았어요 나락 막히면 브라이언한테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 많이 깎이거든요 이렇게 도발 라이트닝 도발 라이트닝 와 자 장성의 마지막 행신 버그로 마무리 넵 선수가 마지막에 피해시를 할 때 그냥 프레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행신으로 한번 뽑아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점을 좀 누르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 나락 떴어요 아 아파요 한 번도 안 해요 뻥발 일어나 이거죠 일어나 어딜 누워있어요 일어나 이거예요 이 다음라운드는 사실 이 다음라운드는 무한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넵 선수한테 숱발이 숱쏘요 자 기상무릎 이후에 우리 집알빠 그렇죠 넵 선수가 지금 기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자 텐세 두 번 짠발까지 뭔가 하는데 범으로 넘어가지고 와 깊게 세이크인 스텝을 들어가가지고 리프터펄이 뛰어드는 모습 그렇습니다 미드사이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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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티닝으로 마무리 너무 잘해요 역시나 이런 무빙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민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이게 사실 1P와 2P의 차이였으면 그니까 만약에 2P로 갔으면 나락이 시갱신으로 안 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돌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었을 때 미스터덕스가 1P예요 자 기상무릎 기상무릎 카운터 방금씩 보여준다 패턴이죠 그렇죠 자 이걸 뚫어야 돼요 어우 바뀌었어요 자리 바뀌었어요 라이트닝 잘 때렸어 기어권 빠블이가 안 됐어요 방금 뒤로 빠져나가는 무빙을 보여줬는데 거미 조금 더 길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민 선수가 한 세트 먼저 가져오고요 벽 가야죠 진정한 벽으로 가야죠 생각해보니까 브라이언 핫세트 막으면 카즈아가 더블퍼스 피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랩스는 핫세트를 많이 안 써요 원래 안 써요 네 그냥 안 써요 이 선수는 정말 결정적인 타이밍 잘 붙일 수 있을 타이밍에 쓰기 때문에 핫세트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지 보악콘 의심은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맞습니다 어느 순간 적재적서에 누가 어떻게 쓸지 알 수가 없는 게 첫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악콘 선수가 그래도 공격을 할 거예요 이 선수는 의심을 안 해도 됩니다 공격을 해요 하이킥 시작 제 터퍼 오히려 촛붐 깔 듯이 깔았어요 멋있어요 적으로 가고 두발 실수 다행히 기스트 성방으로 끊어주고 성발 까맣고 너무 저쪽으로 들어가다가 사이드킥이나 혹은 피해를 리포터뿐 받게 되면 진짜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왕글 터져들이 필요는 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래도 들어가요 와 좋아요 레드 사각 데미지 데미지가 약간 업가 돼서 따라 역시 보악콘 과감한 나라 안 하겠지 이 마인드가 잠식합니다 그렇죠 잠식합니다 어 멜타 이야 이러는 조금 더 빠른 기술 깔아줬어야 되는데 약간 욕심이었어요 벚권로 교발 어 실수 울지 마빠 연속 두 번 실수하고 처음봐요 와 아유 놓쳤고 와 빠른 촉구 살짝 반식을 이시쳤거든요 마무리 나게 됐지만 따니깐 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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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만 보고 가요 보악콘 이래서 우리가 보악콘 보악콘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체 때 처음나 썼어요 어 실수 와 지미 지미 흔들립니다 어 패턴인가요 반부릅 벌룩 벌룩 이 쪽으로 보내지 못했고 시간 40초에요 시간 많아요 전부 아유 청소부 킥이었기 때문에 저 장소부 꺼놓고 자 야 ARP 마킹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라이언은 진짜 거리가 거리에 따른 기술 선택이 굉장합니다 이 속보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공 하지만 보악콘 선수는 난 언제 어디서나 아 이즈를 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비프 서퍼로 깨워 죽고 라이트닝 단식에 잡아두고요 좋아 젠 서퍼 3탄사가 너무 많이 나왔네 워트워크 카운터 뻥 마무리 절대 판정이었어요 마지막 라운드였어요 만약에 2번 라운드에 2.J.20이 승리하게 되면 아 3명이네 승자주 아닌가요 이거 3명이네 맞지 않나요 패덕이 일거기네 패덕이 일거기네 자 무릎 자 우지만빵 2웰 3세 와아아아 결국 한번 걸렸어요 시계윈이 승부가 약간 어렵긴 한데 베드로 지는 넷스 택스터 치고요 앉았어요 2타 자 나도 흘렸어요! 마지막에 걸렸어요! 마지막 짠순이!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흘리는 모습에 소름 들어갔습니다.